오늘은 비소가 나왔다고 해서 비소랑 나랑 궁합보고 간단하게 토크하고 꺼야지 흐흐 재밌겠다 근데 나 걔 pb 안 봤어 갑자기 보고 싶어졌어 빠바빠빠빠끼리라 띠 이거 누가 서울시민하고 경기도민이라고 했는데 누가 누군지 맞춰볼게 내가 여기가 일찍 일어나니까 경기도민인가? 이거 완전 내 마누라감 어! 불량해! 근데 얘도 고였는데? 난 이런 삶을 상상할 수가 없네 이런 몸매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얘 보세요 이렇게 평화롭게 지금 옷까지 이렇게 갈아입고 어디 뭐 이런 뭐야 이거 이거 이렇게 뭘 주고 있 거야 난 이 삶이 더 부럽다 어머! 어머! 언니 나는 여자한테 같이 앉더라 여유 있어? 괜찮아 여유 있어 뭐? 이 정도면 그 샤워 가운 안에 다 입은 거 아냐? 우와! 으어어어어 아! 깜짝이야 아니 개빨인데요? 이거 완전 진짜 축제법인데 어어? 얘 뭐 대놓고 먹잇감이 아예 시간도 멈출 줄 알아요? 아니면 얘 가벼운 거예요? 아니 아침 러닝은 이걸 위해서 한 거예요 어머 얜 뭐지? 전격장군이 지각하는 날이 올 줄이야 1분인데? 재물인가? 제 작은 성입니다 이 회사 어머 그래 근데 얘 여기서는 아까 러닝하면서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숙취 없이 깨어나는 모습은 어디가고 갑자기 술병을 이렇게 들고 막 그러던데 앗아! 뭐했어? 어머 왜? 왜 이렇게 차가워 갑자기? 기싸움이야 이게? 둘이 살 안 좋아요 원래? 술 17당 했는데? 뭐야 항아리째 들이킨 거야? 아니면 그냥 한 잔 먹고 줘 즐길 거야 어머 아니 아니 얼마나 많이 아니 저게 왜 저예요? 저는 환락을 보지 환각을 보진 않아요 아니 심지어 늘어났어 저는 물기만 하지 저렇게 무게 들고 설치진 않습니다요 아니 술 한 잔으로 이렇게 전쟁을 이래 뭐 왜 아니 술 한 잔 먹었다고 왜 오 오 오 오 영역 전기를 쓰는데 이거 완전 센언니잖아 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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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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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은 거창하군 이게 무슨 소리니? 우와 뭐 준다는 건 야아 그럼 여정기록 복귀 보상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착실히 해야 되는데 예비계 청년 아니 현생이 바빴어요 아 봐봐 비서 아니 이렇게 이쁜 언니가 이렇게 푸짐한 선물을 줬어 근데 비서가 어떤 애인지는 봐야겠죠? 어머! 어떤 애긴 이런 천사같아가지 뭐 경훈의 집을 부숴지만 뭐 경훈이랑은 나랑 안 친해서 괜찮아 아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여러분 나 많이 쌓였어요 어? 안돼! 아니 이것도 예비 예비 몰입기 좀 해주지 어쨌든 그... 아니 반디 방치한게 아니라요 반디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치? 게임에서 비춰줄 땐 그렇겠지 기절시켜야 하나 말야 아 안돼 기억해줘 난 너처럼 빛나는 은하를 가진 눈동자를 본 적이 없다는걸 이런 개 뭐해도 말이지 어쨌든 체험을 해야겠지? 응 그래 어디냐? 솜씨 발휘 이거겠지? 아니 그래 아! 마마! 내가 시작할 때 이 애 피비보고 시작했는데 아... 그래도 비수 새로운 맛을 봐야겠지? 시작! 동료가 공격시 충전 포인트 사실 뭔지 모르겠어 비수를 발동하면 회전 해오리를 일으킵니다 이외진 그림이 회전 해오리라서 비수가 비수를 사용하면 자신에게 가속효과를 보유하고 경로에 있는 적을 끌어당기고 끌어당긴 적이 많을수록 전투 진입 시 피해가 헉! 야! 그 경원집이 초토화 작전된 이... 아 맥텍인줄 알았네 봐봐 이렇다면은? 맞네 이거 반대네 쳐봐 아니 이제서야 이 전투 설명이 나왔어 그, 그래? 내가 너의 사부가 되어주지 이곳 불변에 승리를 이어가리 아니 아케론 아냐 이거! 이거 완전 반대에다가 아케론 속 꺼내잖아 얘는 궁 버튼도 아케론처럼 아니 이거 완전 승리를 정해졌다 우와 이거 대체... 우와 안되겠어 언니 나한테 와 나랑 가자 이거 한 번에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한 번에 완전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없어 아잇 넌 뭐야 아니 뭐 플라라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응 혹시나 기대했으면 경경이나 기대해 재수없는 너구리 자식 아니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 이거 월마다 내가 언제 교환했지? 나 그런 기억이 없는데 오케이 250개만 모으면 돼 우와 이거 완전 내가 무가금으로 빠밤 아플까? 아플까? 와 이 익숙한 느낌 나 이거 스타를 엄청 한창 열심히 할 때 이거 사암중 픽업은 거의 처음이지 않니? 제대로 사암 엄마 나 여친 생겼어 반디라고 하나 둘 얍 아! 아니 나 스킬 썼는데? 이거 완전 기분 나쁘네 아니 야 개네빈 너 나랑 유튜버 더라 나랑 같은 개시면서 SNS 활동하고 어? 여러분 이게 프리나 성우십니다 개차이가 말이 안되지 않나요? 어쨌든 블랙스완 아니 이 라인업이 이거 완전 이거 어? 강함 이거 완전 청순 요염 섹시이잖아 난 로빈이 있지만 얘 진짜 이쁘다 넌 내 오빠는 어디 갔니? 미국 갔어 불협화하니 들리는 것 같아요 난 로빈이 있으면서도 이 궁이 너무 느리게 차가지고 별로 안 썼어 사실 거짓말이야 예뻐서 많이 썼어 그리고 노래를 불러주자 묵별 미아리 웰컴 투 월 와아아아 이거 완전 나도 가수해도 되겠네 페나콘이에서 아니 노래 부르는 한 명 더 있는데 그 백몬가? 나는 야 고등록 포리짜로 그래 로빈이 언니도 이거 했고 나는 야 고등록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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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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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넘지? 아 90개 넘어 9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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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혈보상 받자고 그럴까? 응? 기회가 뭘 봐 이 쪼끄만게 아니 이거 예비 몰입게 없어요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 설마 클릭하면 돼? 와 나 이거 완전 바보네 에? 언니 이런 칠칠치 못한 난데 언니가 나를 보살펴줘야 돼 응? 이거 뉴호튼 거 보이지 언니? 나 이거 언니 뽑으려고 지금 한눈 안 팔라고 지금 안 눌렀잖아 그니까 언니 알았지? 나 진짜 믿어? 나 진짜 믿는다 아유 설마 우리가 같이 해요? 아 진짜 어머나? 제목 치고도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왜 설마 아니야? 진짜 아니야 네가 넌 뭐야? 심연의 골이 심연에 빠져든 애 손님 결제는 정해서 도와드리기 지는 거예요? 저